쭈쭈쭈 쭈쭈가 한거야? 쭈쭈야 구름이 잘 안할까면 망가뜨리는거야? 어우 쥐들이 죽네 아빠 쥐 죽어 아빠 쥐 죽어요 쭈쭈가 쥐를 쥐를 붙잡고 쭈쭈야 강아지가 너 자꾸 쥐 갖고 먹을거야? 어? 너 자꾸 강아지가 쥐 갖고 먹을거야? 어? 너 자꾸 강아지가 쥐 갖고 먹을거야? 아니야! 이거 구름이 줄거야 어? 아빠 너 구름이 줄거야 너 아니야 구름이 줄거야 구름이 아빠 내 손 놔두세요 직립고행이에요 미족고행이에요 쭈쭈 또 득템했어? 쭈쭈쭈 쭈쭈쭈 어떡해 주머니에서 뽀시락 소리하니까 또 있는줄 알았네 사양지가 자꾸 쥐 갖고는거 안돼? 또 가 또 가 욕심쟁이 보게 어우 쟤 만족 못한다 여보 들려? 도둑이야 쥐 도둑이야 어? 쥐 도둑이야 쥐인형 도둑? 어? 파란 쥐가 맘에 들어? 오 깜짝이야 아니 이렇게 많은 쥐가 있는데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응? 새거를 탐내는 곳이야? 아니 우리 무소유 무소유 쭈쭈 선생님이 왜이렇게 집착을 보이시지? 네? 왜? 인형을 몇 개는 가지고 놓은 거야. 또 득템했어? 네 번째 쥐를 잡았다. 쭈쭈! 쥐 네 마리 잡았어요. 쥐돌이 잡아왔어? 쥐 네 마리 잡았다. 구름에 볼래? 엄마 이제 그만. 쥐 네 마리 잡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